대전의 대기를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첫번째는 호우실댕서 제 오른편입니다 소개합니다 프롬 대구광역시 aka 2 자의 마술도 한창 또 주가를 올리고 있는 댄서임에서 오늘의 배틀 게스트입니다 베프레세팅 자양폼기타운 677 소개합니다 aka 다 비 9번째 배틀 갈 준비 됐습니까 여러분 자, 물툰 돌립시다 자, 물툰 돌립시다 컴온 합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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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